단모 짜서 춤을 낸 것 같은데? 오빠! 가! 맞아? 맞아? 어떡해... 아름다워! 사랑해! 넷플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남원조를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이청산 역할을 맡은 윤찬영입니다. 최남라 역을 맡은 조희연입니다. 이수영 역을 맡은 로우문이라고 합니다. 윤기남 연기한 유인수입니다. 이나연 역할을 맡은 이유미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것은 좀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좀비 보이버사입니다. 대파로 우리 윤찬영님, 용원님, 가위바위보 팀 선정.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저는 그래도 함께한 온조를 선택하겠습니다. 약간... 그러면 두 분 남은 거죠? 두 분 남은 거죠? 세 분 남은 거죠? 세 분 남은 거죠? 민수 형을 하겠습니다. 오 딱 이렇게 됐다! 오 좋네! 오 좋네! 오 좋네! 오 좋네! 빨리 빨리 빨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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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거 어떻게 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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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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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한테... 민수 형 아니오 거죠?? usement VPN가 있다고 가위바위보 팀rov Ç wages 나 이거.. 나 근데 이거 좀 집중하고 있어 근데 그건 위혀라 주황색이었던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왜? 노초! 노초였어! 내가 이거 외웠었어 야아.. 아니.. 안 했을 때 있어요 근데? 손은 여기도 있는데 도대체? 근데 이게 아래부터야 아래부터 아 위에서만.. 그럼 그러니까 상관 아니야? 아래부터 아빠? 아니! 말 믿어요! 나 골격이었잖아 어떻게 말했지? 우리 여성은 왜 이렇게 안 돼? 몰라.. 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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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커피 나 이거 안 했어 내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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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서머 야 얘 어떻게 됐어? 얘 피트해 얘 피트해 우리 준비 학교이니까 그거랑 좀 상관돼요 이거 논센스! 어! 논센스는 내가 해줄게 여기서 오빠 생각하고 우리 좀비 그리자 논센스? 여러분 뒷자루가 있다는 거 있지?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야! 너가 이거 해 내가 이거 너 그려 내가 이거 붙일 거 할게 너가 이거 해 이유라 한 명이야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좀비 그리자 생각한 좀비 오빠 그려 내가 생각한 좀비 너 그림 잘 그려?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 내가 공개사인 줄 알았어 체육 아닐까? 우리 1교시가 선하세 선하세 영어라니까 1번째 먹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찾겠나 이거 넌 잠깐만 이 논센스만 생각해 봐 빨리 존 존 존 존 비어서 포 포 맞아? 어떡해 야 천재야 천재 오 오 아 오 오 아 너 안 했잖아 아니 아 아 오 CD 있었어요 찍참 찍참 오 근데 저게 수학이긴 해 되게 쉬웠어? 이거 그냥 웃음 같아요 금방 해 저희는 지금 다 푼 거 같은데요? 완전 쉬웠죠 저희 울백 인 거 같은데 서로 상대 거 채점해 주는 거 같아요 아 좋다 좋다 자신감 있으신가 봐요 당연하죠 팀 이름 뭐야? 팀이름? 우리 범요나 범요나 삼각관계 저희 사랑해 1번 문제 다음 중 지금 우리 학교는의 좀비를 찾으십시오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4번이었는데? 왜? 틀렸지롱 틀렸지롱 서로 상대껏 채점해주는 거 어때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는 SNS에서 좀비 사태에 관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 라이브 방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귤 가는 토이 정답 3번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잘하네 4번 문제 답 아직 말씀해주지 마세요 몇 번을? 4번이요 3번 3번도 3번이잖아 어떻게 알았어? 4번 문제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순서가 나올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둘 다 맞췄어 그러니까 단체색이 다른 줄도 몰랐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다 맞췄어요 여기 한 개 틀렸습니다 네 틀리셨습니다 한 개 틀린 게 인간적이지 네 5번 문제 다음 중 좀비 탈출을 위해 사용한 도구가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정답은 5번 8번 9번 뭐야? 우리 뭐라 했어? 5번? 8번만 했어 아 맞다 포상고등학교의 교훈은? 더 많아 보인다 교훈은 그 푼 아니야? 아 그거 그 푼인데? 그 푼 교훈이야 그 학교 공부를 해야 이거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 푼이야 그 푼 맞아 8번 문제 좀비가 지능이 떨어지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넌센스 여기는 머리가 좀 비어서 여기는 지능이 좀 비어서 정답은 머리가 좀 비어서 나이스 우리가 사랑해 틀렸어 5번 점수 있어요 네 9번은 작품에 나오나요? 막 뒤에 시간표가 걸리고 이런 건 아니죠? 내 생각에 그거야 현주가 쓰러졌을 때 거기 앞에 있었던 시간표 현주 아니야? 현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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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한 번씩 외치자 사랑해 근데 누가 맞췄어 이거? 우리는 찍신이 왔어 왜 웃으시죠? 저거 누가 그렸냐 저거 동영이 그림 그린다고 설명이 가능해야돼 좀비 하면 어눌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걸 표현을 했고요 헛수업이 아니에요? 아닌데요? 루키 같은 인데요? 아닌데요? 너무 귀여운데? 야 귀여운 좀비를 그리긴 했어요 injured 딱 봐도 좀비에요 눈이 빨갛고 사람을 먹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 잠 못 자서 충혈된 것 같은데? 오빠 누가 봐도 케찹인데요? 좋힌사 정답으로 인정해서 3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점 총 11점 12점 1교시 필기 교사는 13점을 획득하신 사나기의 일찍 지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저요. 나도. 나도 저요. 저는 항상 좀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상상해요. 어떻게 맞서 싸울지. 어? 누나도? 자기 전에 생각하지 않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상황은. 아니야? 나만 그래? 좀비 죽이고 다닐 것 같습니다. 어, 맞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몸은 제일 많다.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게임하면서 계속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하는 거 보고 아, 정말 수혁이다. 리더십이 좋거든요, 수혁이. 저희 현장에서 직접 좀비 연기자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봤잖아요. 그냥 무섭고 두렵고 한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기 이전에 그냥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교복만 입고 있으면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재밌어요. uhm, 이제 그냥 참여해주세요.